네, 대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저는 지금 김밥을 먹고 있죠. 그거부터 할까? 두 개 담았어요? 뭐. 여기선 점프를 캔슨한테 총을 쏟았다는데 앞에 있는 곳은 제가 제거가 안 됐어. 점프를 캔슨한테 총을 쏟았다는데 앞에 있는 곳은 제가 점프를 쏟았다. 차를 제거하죠. 앞에 보이는 곳은 점프를 캔슨이 다 됐어. 이쪽으로 인해 칼절로 잡을 수 있어. 우선 퉁당한 점프총. 여러분 추천 눌러주세요. 아, 형님. 칼빵 맞아요. 대승의 멘붕. 아, 형님. 왜. 왜. 뭐. 어쩌라고. 뭐. 왜. 알려주지 않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거 깨라고 만든거야? 야. 대정령 깼어. 어? 대정령 깼어. 대정령. 인간이 아니지. 야. 대짜돌림. 야. 너도 깰 수 있어. 대짜돌림이잖아. 아, 아까 깨긴 했는데 왜 지금 못가. 깼어? 나 못 봤는데. 아까 세 번 깼어. 아니. 나 못 봤어. 증거가 없는걸. 이따 영상 봐. 싫음. 너 방. 너 어차피 편집해야 돼. 헤헤. 20분짜리. 헤헤헤. 꺼져. 어? 쟤 이거 못했다. 망했다. 니가 혼자서 녹화를 하니까. 나는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사막노예야. 어. 망했어. 진짜 오늘 깬거. 전부 다 넣자. 대체 몇개가 들어가는거야. 엄청 많이 깬거야 그럼. 깬긴 아니. 알았어. 근데 깬는거. 샌디앤 바로 집에 가야됨. 아. 야 이렇게. 아니야. 녹방 보내야돼 너. 뭐. 아. 됐잖아. 됐잖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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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면 돼요. 이거 6개. 6개. 오케이. 여기까지 해야돼. 완벽해. 여기까지 해야지 완벽해. 어때요. 잠시만요. 그냥 다 외우세요. 와. 드디어 깼어. 이만. 대생이었습니다. 까까됐습니다.